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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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음 음 음 근데 인터넷에 나온 것처럼 약간 플라스틱 제재 음 잘 모르겠다 그렇게 넓은 것 같진 않고 여기 6200인데 여기서 보조금을 빼면 5천만원 중후반대 전기차는 아시다시피 이 앞에 공간이 있죠 이거 유용하다고는 하는데 왜 그렇게 크진 않다 빗쳐서 주먹 두개 정도 높이는지 잘 모르겠어 왜 오픈지 근데 2000cc 중형차를 타다 이거 타면 약간 좀 좀 작은 느낌? 왜 이렇지? 좀 작나? 골프팩 골프팩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안 들어간다 이거 안 들어간다 이거 들어갈래요? 하나하나 두개 들어갈 것 같은데 erella 흠 흠 호소 호소 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